사랑하는 26만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운영한지 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분들 덕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했는데 너무 받기만 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계속 나눠야지 나눠야지 하면서 현생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계속 밀어왔습니다 그런 핑계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4년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기버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비용은 무료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제 능력으로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테인스퍼먼트의 트레이닝센터가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주 목요일이 휴관일이어서 첫 번째 무료 수업은 11월 7일 목요일 12시에 진행됩니다 통으로 빌릴 수 있고 운동 시설도 갖춰져 있고 모든 게 완벽하지만 위치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와주세요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주차 공간은 넓으니 자차 이용해 주시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풍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장소를 대관해 주실 수 있는 관장님이 계신다면 일요일에 대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후 수업은 미정이지만 11월 매주 진행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미숙할 거예요 그래서 참여 인원을 최대한 20명까지만 받도록 할 거고 우선 장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신 분들만 참여 신청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대댓글로 당첨을 알려드릴 거라서 구독 꼭 해주시고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알람 설정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당첨이 돼도 당첨이 된 줄 모를 겁니다 첫 번째 수업은 데드리프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유튜브로 업로드 할 것이라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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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